안녕하세요 여러분, 샘다이즈입니다.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노 3.5의 최신 버전을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수노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모드와 사용자 지정 모드. 기본 모드는 초보자에게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노래의 주제와 스타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더 많은 컨트롤을 원하신다면, 사용자 지정 모드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목을 입력하고, 수노의 최신 모델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빠른 업데이트. 모델 선택이 이제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음악 스타일 섹션에서 원하는 음악 스타일을 입력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작성한 가사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지만, 자동으로 가사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가사 생성을 클릭하면, 수노가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입력한 내용에 만족하면, 생성을 클릭하고 두 개의 트랙을 얻습니다. 재생 버튼이 나타나면, 이를 듣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 두 트랙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다시 시도합니다. 다음 두 결과도 여전히 제가 찾는 것이 아니며, 두 번째 것은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저는 낮은 점수를 줍니다. 수노는 이 피드백을 사용하여 모델을 개선합니다. 수노가 도입부를 추가하지 않고, 바로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입부를 강제로 추가하려고 메타 태그를 추가합니다. 이 방법은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장르에 따라 다르지만, 도입부로 기약 옵션을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비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음악 스타일을 약간 수정하고, 몇 가지 변경을 한 후, 다음 두 트랙을 위해 다시 생성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트랙은 좋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부분과 다시 생성하고 싶은 부분을 신중하게 듣습니다. 트랙에 좋아요를 주고 확장을 클릭하고, 정확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노래된 텍스트를 제거하고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후렴구에서 절로의 전환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추가 메타 태그를 추가하여 이를 수정하고, 완료되면 다시 확장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좋아요를 주고, 확장을 클릭하고, 계속할 지점을 찾아 정확한 시간을 입력하고, 노래된 텍스트를 제거합니다. 때때로 후렴구가 동일하게 들리지 않지만, 유용한 팁은 이를 전체 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노래에 더 많은 메모리가 제공되어, 멜로디 라인이 더 잘 유지됩니다. 전체 곡이 준비되면, 이를 듣고, 좋아요를 주고, 확장을 클릭하고, 다시 정확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이제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체 곡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Out로 이후에 후렴구를 반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후렴구에서는 약간의 아카펠라 느낌을 원해서 메타 태그를 추가하고, 두 번째 후렴구에서는 마지막 단어의 괄호로 반복하고, 페이드 아웃 메타 태그를 추가하여, 에코를 추가합니다. 노래가 끝나야 함을 AI에 알리기 위해 중괄호로, 엔드를 추가합니다. 좋아요를 주고, 확장을 클릭하고, 계속해야 할 부분을 듣고, 정확한 시간을 입력하고, 다시 확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트랙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끝나기 때문에, 좋아요를 주고, 마지막으로 전체 곡을 만듭니다. 이제 원한다면, 노래의 자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업로드하여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노래를 공개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노의 홈페이지에 표시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노래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노래를 스트리밍 서비스에 출시하고 싶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고려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위해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힌트, 수노는 오디오 업로드 작업 중이며,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에 무엇이 올지 지켜보세요. 곧 다시 만나요.